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06페이지죠. 법률행위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유효권을 공부하는 건데 첫 번째 유효권으로서 목적의 확정 말씀드렸죠. 확정 가능성을 말한다. 법률행위 성립할 때 확정되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고요. 두 번째 목적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 법률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이미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원시적 불륜이라고 하죠. 원시적 불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원시적 전부 불륜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요. 원시적 일부 불륜의 경우에는 아 이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아니라 이거 옥던 게 들어가 있네요. 원시적 일부 불륜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담보 책임 중에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지 않고 계약법이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게 되면 후발적 불륜이라고 하고 후발적 불륜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채무자에게 규책사유가 존재한다면 채무불기행, 이행불륜 책임 문제로 가고요. 채무자에게 규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죠? 위험부담 문제로 가요. 이 부분도 우리가 계약법이죠. 그래서 이 목적의 가능 부분은 우리가 계약법에서 정리할 거니까 좀 참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네 번째 목적의 적법이죠. 이거 제가 전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넘겨보시면 이미 법규 위반된다고 해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 강행법규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데 강행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을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 민법상 강행법규는 다 효력규정이죠. 이에 반해서 강행법규지만 위반하면 처벌이 받을 뿐 효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경우로 우리가 단속규정이라고 하고 단속규정 위에 저번째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자 그랬죠. 첫째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두 번째 주택법의 전매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이다. 이 두 가지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죠. 103조 보시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수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에는 무효로 한다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공부하는 방법은 208페이지 상단에 있는 핵심 강의 노트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회질수 위반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한번 정리해보죠.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죠. 범죄계약, 첩계약, 도박 이런 것들을 말하고 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질수적인 거 법률의 자체가 사회질수에 반하는 경우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변호사의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인 거죠. 과거에 이 판결 전에는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과거까지 싹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판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질수에 반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거다. 따라서 이 판결 전에 이루어진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지만 판결 후에 이루어진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건 두 가지죠. 변호사의 형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고 무효고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언제를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이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수에 반하지 않지만 근점적 대가가 결합됨으로써 반사회적 법률에 무효가 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나쁜 짓은 아닌데 돈을 받기로 하면, 돈을 주기로 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의미가 돼요. 뭐가 있냐면 정당한 증언이죠. 만약에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인 거죠. 그런데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돈을 받거나 돈을 주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에는 무효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집행입니다. 부당한 직무집행을 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뭐가 되죠? 반사회적이겠죠. 그렇지만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사회질수에 반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예요. 구별해야 되니까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인간 본성의 발언으로,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세금 및 채무의 피죠. 따라서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 어떤 형태든 채무의 피,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 강제 집행을 피하려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 숨기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투기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기 행위는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도 인간 본성의 발언이기 때문에 투기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차피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의 효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자고요. 일단 반사회적 법률의 효과는 무효입니다. 무효고 절대적으로 무효예요.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고요. 또 반사회적 법률에게는 추인할 수 없습니다. 추인한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무효니까. 다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첫 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넘기기로 했어요. 그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전 등기를 한 후에 무효임을 이유로 돌려달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속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민법 규정의 반사적 효과로써 그 상대방에게, 첩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기속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이 사람은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이유로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반사회적 법률 효과까지 정리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중매매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재 209페이지에 있는 핵심 강의 노트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 이중매매 이런 거죠.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까지 해줬어요.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먹었으니까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하고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 따른다면 첫 번째 매매 계약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을과 병 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받았다면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말소를 청구하거나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을, 제일 매수인은 어떻게 하느냐. 제일 매수인은 갑에게 이행불륭을 이유로 해제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매매 계약도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니까 갑은 책임을 져야 돼요. 이행을 해야 돼요. 따라서 등기해 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당하고요. 등기를 못해 준 사람에게는 채문불기행, 이행불륭으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이중 내면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죠. 항상 유효하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무효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재임의 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병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갑과 병과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야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거든요. 그럼 무효가 되면 매매 계약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왜 무효냐면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이에요.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수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제일 매수인 을은 적극 가담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수를 청구하는데 직접 말수나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 매도인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수해달라고 청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중매매를 사회행위로 취소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우리 반례는 사회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중매매는 사회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반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것은 뭐예요?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으로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했어요. 만약에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무효에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니까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중매매 전부죠. 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페이지 210페이지에 있는 핵심 강의 노트를 보는데 이 핵심 강의 노트 그림을 보기 전에 먼저 법점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당사자의 공박, 경설 또는 무경험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거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이 조문에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박, 경설, 무경험이죠. 근데 첫 번째 이 세 가지 관계가 공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에요.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공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죠. 그 다음 공박이란 뭐냐? 어려운 사정을 말한다.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렵기만 하면 공박인 거고요. 뭐 경설은 경설인데 무경험이죠. 자 무경험은 우리 판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일반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부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부적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부적인 거죠. 어떤 특정된 물건을 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논적으로 그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입니다.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추가로 기억하면 됩니다. 자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률 행위시를 기준한다. 매매면 매매 계약할 때를 기준하는 거죠. 따라서 그 계약을 한 후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또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 부동산에 그 사람의 선산이다 종과 집이다 이런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용 의사를 요구한다. 따라서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용음을 이용을 해서 폭리를 취해야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의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만약 이런 불공정한 법률의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지만 경설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것뿐만 아니라 궁박만 본인이에요.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있지 아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재 불균형이 존재할 때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정되지 않으니까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무효를 추정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건 뭐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고 자, 이 불공정한 법률이라는 민법 색사조는 법률 행위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고요. 단독행위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증여 적용되지 않고 경매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죠. 따라서 증여와 경매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증여와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함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효과입니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고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니까 절대적 무효고요. 선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절대적 무효이니까 추인할 수 없어요. 반사회적 법률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안 돼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추인할 수도 없고 전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는데 무효의 전환은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또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불법 원인급여에서 반안받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불법 없는 당사자, 피해자는 반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행한 것은 불법 행위 당사자임 폭리자는 불법 원인급여에서 반안을 청구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반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깔끔하게 정리되고요.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정확하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문제는 어떤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213페이지의 법률 행위 해석입니다. 일단 우리가 법률 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고 그 의사표시가 명확하다면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의사표시가 불을 치려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뭐죠? 법률 행위 해석이죠. 따라서 법률의 해석이란 법률 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의사표시가 불을 치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개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팔고자 하는 것이 개집인지 집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법률 행위 해석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그 효과를 결정한다면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속마음대로 개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표시,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말하는 대로 뭐죠?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잊지 말것은 뭐냐면 규범적 해석이 원치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표시된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속마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규범적 해석이 원치인 거예요. 다만 항상 그러느냐 만약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이미 내심적 효과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속마음대로 개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므로 말하는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속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속마음대로 개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수험에 잊지 말 것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착오 문제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의 결과 속마음대로 내심의 효과세로 법률 행위가 성립된다면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제가 한번 실판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속으로는 개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해보죠. 갑이 을에게 개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집이고 을이 갑에게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니까 이때는 표시된 대로 집에 대해서 법률 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다만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자신이 잘못 말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게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착오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그런데 이 사례를 만약에 똑같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자연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개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니까 불합의로서 법률 행위가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 거죠. 성립이 돼야 착오 문제가 발생하겠죠. 따라서 착오란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다는 거 가져가셔야 되고요. 최근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조금 바꿔 볼게요. 갑이 을에게 개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 을이 다행히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개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네 개집을 사겠다고 승납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이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도 개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개집이니까 개집이로서 계약이 법례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개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지만 원하는 대로 개집하는데 아무런 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자연적 해석의 결과예요. 자연적 해석의 결과니까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고는 규범적 해석이어야 되니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한 결과 상대방의 의사대로 원하는 대로 법률위가 성립된다면 우리가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고 차고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차고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차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리고 214표에 오시면 보충적 해석이 나오죠. 이런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제3자 입장에서 하게 되는 걸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런 그 다음에 법률의 해석이 기준에 나오죠. 이런 거 아닙니다. 첫째 당사자의 목적인데 이게 의사표시예요. 목적이 원하는 바잖아요. 따라서 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의 목적으로 해석을 해본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해석이 안 되면 그때는 사실인 관습으로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미 규정으로 그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하게 됩니다. 암기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외워두시는데 법률 행위 해석의 성실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법률 문제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법률 행위 해석이 잘못된 경우에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아무튼 이 법률 해석 부분은 좀 추산되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를 좀 이해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요. 이제 법률 행위가 법률의 목적이 끝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의사표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